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또 새벽 6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는 데도 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가 내려도 좀 문치 있죠? 센치해지나? 하여튼 비 오는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혼자 있는 걸 별로 싫어하잖아. 혼자 혼자 있는 걸 별로 싫어하던데 저는 혼자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어떤 때는 근데 하루에 여러분 30분 정도 30분 정도는 혼자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은 여러분 반드시 혼자 한번 있어 보세요. 하루 중에 적어도 30분은 혼자서 고요하게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 틈이 날 때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계획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일과 시간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자기 자신을 검열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닌 가면을 쓴 나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고 이렇게 온종일 사람에게 휩쓸려 살면은 결국은 뭐냐?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결과는 참혹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나의 고유한 성격도 알지 못한 채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저항 없이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다가 이 공허와 우울이라는 그런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해가지고 오늘의 내 태도를 한번 되짚어보고 불편했던 상황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의 가치관을 한번 정리해 보아야만 바쁜 일상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여튼 나 자신만 돌아보라는 거죠.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그런 차원에서 혼자만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다들 외로워하고 심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외로움. 그러면 또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 또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인데요. 펫 결싱어 인텔 CEO인데 올해 6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인텔 인공지능 AI 서밋에 참석을 합니다. 서밋. 결싱어 CEO가 방한하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연설까지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29일 날 보니까 인텔이 6월 5일 서울에서 인텔 AI 서밋을 개최하는데요. 인텔 AI 서밋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가면서 매년 여러 차례 열립니다. 그래서 결싱어 CEO는 6월 4일에서 7일까지 대만 타이피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24에 참석한 후에 한국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 행사에 참석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고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네요.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텔이 경쟁자지만은 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인텔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또 PC와 그 모바일 쪽 사업이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고객사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결싱어 CEO가 이번 방안때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가지고 관련 사업 논의를 구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텔과 AI 칩 협력을 맺고 있는 네이버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건데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의 핵심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두 회사의 기술적 협력이 돼서 키노트 스피치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두 회사는 최근에 인텔이 개발한 AI 전용칩 가우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손잡았는데 그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엔비디아가 장악한 글로벌 AI 반도체랑 인프라 생태계에서 반 엔비디아 진영의 중요한 축을 구축한다는 전략이죠. 지난 9일에 미국 에리지널 피닉스에서 열린 연례행사 인텔 비전 2024 기조 발표에서 겔심머 CEO가 직접 네이버를 주요 파트너사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네이버를 몰랐지만 아시아에서 엄청난 규모의 AI 모델을 구축하는 대단한 회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두 회사는 무엇보다 국내 스타트업과 대학들이 AI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텔의 AI 가속기 칩이죠. 이 가우디 기반의 IT 인프라를 제공해서 가우디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산학 연구 과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AI 공동 연구 센터를 건립하는 등 AI 칩 생태계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텔은 가우디의 성능을 입증하고요.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가우디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해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해당 연구들을 주도해서 나가면서 하이퍼클로버 X의 중심에 AI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네이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삼성도 앞으로 잘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상당히 지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이 전기 또 삼성전자 또 관련돼서 삼성전기도 좀 알 필요 있는데 올 1분기 시장의 전망치로 웃도는 실적을 냈더라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24 시리즈가 잘 팔리는 거야. 잘 팔립니다.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그 폴디드 줌이라는 값비싼 카메라 모듈 공급이 늘어난 데다가 또 산업과 전장용 부품 판매도 확대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올 1분기에 매출 2조 6,200억 인데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 냈다고 합니다. 1,800억 정도 벌었고 증권사들이 예상한 이 회사의 1분기 실적 평균 추정지를 보니까 매출은 2조 4,200억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 이걸 웃돌았다는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니까 비교를 했을 때 각각 29.8 28.7% 증가를 한 거예요. 일단 AI 서버 등에 들어가는 산업과 전장용 적층 세라믹 커피시티 판매 증가란 갤럭시 S24 출시에 힘입어서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된 결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LCC가 포함된 컴포넌트 부분의 1분기 매출은 1조 230억 24% 증가를 했고 카메라 모듈 등을 제조하는 광학 통신 솔루션 부분도 47% 늘어나서 1조 1733억 원의 매출을 거뒀어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해외 스마트폰 업체에도 고사양 제품 공급을 늘린 것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플리치 패키지 기판 등 전장용 부품 사업을 담당하는 패키지 솔루션 부분의 상장세는 상대적으로 둔화됐고요. 매출이 4820억 인데 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전기는 2분기에도 AI 서버용 MLCC 등 하이엔드 제품의 사업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고요. 삼성전기 부사장은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AI 서버용 MLCC 랑 FC BGA 시장은 전년보다도 각각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 매출을 매년 2배 넘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고객 저변을 확대할 계기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독일의 광학기업 자이스 하고 최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홀로 통하는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 광학 렌즈랑 모듈을 독점 공급 하는 자이스 이 자이스 하고 직거래 하는 것은 획기적 이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회사가 서로 협력 은 공정 수요 수요 품질 미세 화 속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ASML 의존도 일부 낮추면서도 반도체 핵심 장비 장비 공급 망 을 다변 하는 데 의미 가 있는 거 에요 지난 26 일 해 보니까 독일 오버 오크앤자이스 본사를 찾은 이재용 회장은 이자이스 가 제조 하고 있는 EUV용 광학렌즈 연구소 함께 반도체 마스크 사업부 최신 영역 이미지 측정 시스템 EUV 장비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 요 자이스 는 이날 사내망 에다 이 회장을 포함 해서 삼성전자 경영진과 크리스토퍼 푸케 ASML CEO 같이 본사를 방문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이스 측은 이들은 우리가 곧 삼성에 납품할 AIMS EUV 제조 마무리 과정을 보고 갔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랑 자이스 간의 협력이 훨씬 높은 그런 단계로 나갈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이스 AIMS AIMS 라고 한가봐요 이거는 반도체 포토 마스크의 결함 유무를 정밀하게 살피는 장비라고 합니다 일종의 현미경 역할 하는 현미경 그래서 삼성은 AIMS EUV 장비를 경기 평택 하고 용인시 미국 테사스 조 테일러 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등 첨단 반도체 설비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만의 TSMC 대비 열의로 평가 받는 삼성의 파운드리 수유를 높이기 위해서 이 포토 마스크에 생기는 작은 흠집 하나라도 파악하는 게 관건 인데 이런 막중한 임무를 AIMS EUV 장비 가 맡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웨이프로 인쇄 해가지고 결함을 찾아내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AIMS EUV 장비를 활용하면 인쇄 없이도 분석이 가능하고 하여튼 도입 대수랑 시기는 삼성전자 투자 속도나 양산 계획 등에 따라서 조절될 것 같아요 반도체 설업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뿐 아니라 장비 업체도 동반 성장 해야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 자이스 가 ASM을 직접 대체할 수는 없는데 삼성전자랑 자이스 간의 협력으로 기술력이 높아진다면 중장기 장비 공급망을 안정화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이스 와의 협력 관계가 공고 해줄수록 향후 삼성전자가 누릴 반사 이익은 커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ASML의 전략적 파트너인 자이스 공급망 말단 에서부터 그런 합을 받치면 ASML로부터 납품 받는 장비를 공정에 적용할 때 드는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입니다 경쟁사 대비 수유를 끌어올리거나 미세화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스도 대단한 것 같고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